이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한코 고무단을 사용해서 목도리뜨기를 설명할 거구요 제가 사용할 실은 100% 아크릴로 되어 있는 실이구요 보시는 것처럼 회색에 흰색과 검정색이 이렇게 섞여 있는 혼합실이에요 이렇게 혼합실을 사용하게 되면 또 단색이 주는 느낌하고 틀려서 다른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실의 가장자리 부분에서 먼저 시작을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실의 안쪽 부분에서 이렇게 처음 코를 잡고 시작을 할 거에요 왜냐하면 많이 뜨다 보면은 이 실의 덩어리 부분이 많이 움직여서 불편한데 이렇게 안쪽에서 실을 찾아서 하게 되면은 실 뭉치가 움직임이 적거든요 일단 제가 만들려고 하는 코는 한코 고무단이기 때문에 홀수로 만들어져야 되요 양쪽에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로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2에 배수 플러스 2를 하시면 되요 실을 선택한 다음에 바늘 사이즈는 실 상표에 있는 니들 사이즈를 참고로 하시면 되거든요 5mm 대바늘을 사용을 할 거구요 만들려는 목도리 넓이에 3배 정도 되는 부분에서 코를 잡으시면 되요 고리 하나를 걸어 주시고 바늘 하나만 가지고 코를 잡을 거에요 그래서 바늘 넣고 실 조절 하신 다음에 긴 실은 위로 올려 주시구요 짧은 실은 엄지 쪽으로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바늘은 가운데로 내려 주시면 되요 이렇게 내려놓고 이 사이에 바늘을 넣은 다음에 이 실을 이렇게 땡겨서 코를 잡아 주시면 고리로 했던 첫 코와 두번째 코가 만들어진 거고 같은 방식으로 바늘 넣고 실을 이렇게 땡겨 주시면 되요 3코 4코 코를 만들어서 보시면 바늘이 움직이기 편한 크기만큼을 만들어 주시면 되요 자 이렇게 해서 31코를 만들었어요 31코를 만들고 난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에서 한 번 정도 실이 풀어지지 않게끔 묶어 주세요 이렇게 묶어 놓고 난 다음에 이 실은 나중에 돗바늘을 사용해서 실 감추기를 하시면 되구요 코를 만들고 난 다음에 바로 밑에 고리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돌렸을 때 코 밑에 고리가 없이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쪽을 표면으로 사용하든 별 문제는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겉으로 본다고 생각하고 만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처음 부분을 안쪽을 향하게 한 다음에 바늘 옮겨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바깥쪽을 향하게 한 다음에 실을 이렇게 겉뜨기로 만들어 주시면 되요 자 해서 겉뜨기 밑에 잡아 준 다음에 실을 안쪽으로 보내 주세요 움직인 다음에는 바늘도 안쪽을 향해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요 그런 다음에 실을 걸쳐 주시면 안뜨기 하나가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실을 바깥쪽으로 보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바늘도 실을 따라서 바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실이 밑에서 이렇게 감싸주면은 겉뜨기 자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를 하다 보면 이렇게 보시면 알아요 겉뜨기는 밑에 고리가 없지만 안뜨기 부분은 이렇게 밑에 바로 눕혀지는 고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후에 모양을 보시면서 뜨시면은 뜰 때 편하게 뜨실 수가 있어요 안뜨기, 실 바깥쪽으로 가니까 겉뜨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끝나는 것은 겉뜨기를 했기 때문에 안뜨기로 끝내주시면 돼요 자 안뜨기로 한코 뜨고 그 다음에 두번째 단 마무리가 됐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다시 돌리셔서 안뜨기를 했던 것은 돌리고 보면은 겉뜨기로 되어 있고 우리가 겉뜨기로 했던 것은 반대로 안뜨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모양대로 떠 주시는데 이 실을 이렇게 좀 당겨서 모양을 잡아 주시고 그 다음 코를 시작하셔야 가장자리가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실 당겨 놓고 다시 첫 코는 항상 뜨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바늘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옮겨 주세요 그 다음에 실을 안으로 보내주고 안뜨기 겉뜨기 한코 고무단은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안뜨기를 하기 때문에 겉뜨기를 하고 나면은 안뜨기 방향에서 안뜨기 해주시면 돼요 계속 반복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겉뜨기, 안뜨기만 처음에 신경을 써 주시고 나면 단수가 올라갈수록 익숙하게 손놀림이 만들어져서 편하게 짜실 수가 있어요 안뜨기로 하고 나면 맨 끝에 끝나는 부분은 겉뜨기로 끝내주셔야 돼요 겉뜨기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단도 마무리가 됐어요 빼고 나서 실 이렇게 넘겨서 겉뜨기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겉뜨기 모양으로 실을 해 주셔야 가장자리 쪽에 끝지의 모양이 고리가 예쁘게 걸려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가지 않고 밑으로 해서 실이 이렇게 꼬여지게 되면 이 실이 여기서 꺾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모양이 이쁘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고리 빼고 나면은 첫 코 빼고 나면은 이렇게 겉뜨기 했을 때 여기 방향이 뒤로 빠지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이쪽 고리가 목도리를 다 짰을 때 예쁜 고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겉뜨기, 안뜨기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야만 이 부분에 코가 실이 중간에 걸리지 않고 예쁘게 코 모양을 만들면서 올라올 수가 있어요 첫 코를 뜨지 않고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코가 예쁜 모양으로 테두리 부분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실 때만 신경을 좀 써 주시면은 예쁘게 완성이 될 수 있는데 실은 항상 처음 뜰 때 처음 뜰 때 실을 조금 당겨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겉뜨기 뜰 때 이 실을 이렇게 안쪽에 잡아서 같이 넣어 주시면은 이 실이 이미 안쪽으로 넘어왔어요 넘어왔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안뜨기 그 다음에 겉뜨기 이렇게 멈추지 않고 이렇게 멈추지 않고 이렇게 멈추지 않고 이렇게 멈추지 않고 그리고 저의 엔흥이 다시 한번 더 멈추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